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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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가 프러포즈 석인데 오늘 혹시 프러포즈 하신 건가요? 사실은 특별히 그럴 생각으로 왔던 건 아닌데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준비해 준 것도 그렇고 조금 반지를 가져왔어야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프러포즈 받았으면 확실히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확실히 좀 더 기억에 남는 프러포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게 거의 OK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반지만 가지고 왔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프러포즈 링을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한 번 다시 오죠. 네 다음에 한 번 다시 오면 그때 제가 받아 좋을지 한 번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막 여기서 모르겠지. 해보자. 그러면 여기가 엄청나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요? 여기서 막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요. 여기서 막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